오늘은 부자 습관, 가난한 습관이라는 책을 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부자가 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톰꼴리라는 분이 쓰신 책이고요 미국 회계법인의 대표이며 강연가이자 작가입니다 여러분들 부자가 되는 단순한 진리 알고 계신가요? 아마 주식투자나 부동산 투자 이런 책들을 좀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자가 되는 단순한 진리는 무엇이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관찰하고 그와 반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난다고 하잖아요 콩을 심었으면 당연히 콩이 나길 기다려야 돼요 근데 여기서 팥을 나길 기다린다 하면 바보 같은 사람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남들과 다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데 나는 결과가 다르게 기다린다? 나는 결과가 다를 거라 생각한다? 이것은 바보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내가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부자가 되고 그들은 부자가 되지 못한다? 이거는 바보 같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면 당연히 나도 부자 되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답이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똑같이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주된 원인 여기에 대해서 톰 콜리는 돈과 관련된 습관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습관의 원인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근육 지식이 없어서 돈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뇌가 모든 정보를 빨아들이는 시기에 돈과 부, 부자에 대한 사고 방식이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저희가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뇌가 모든 정보를 빨아들이는 시기에 돈과 부, 부자에 대한 사고 방식이 프로그래밍이 됐다 라는 것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돈과 부, 부자에 대한 사고 방식이 제대로 프로그래밍이 되었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톰 콜리 하는 말은 돈과 부, 부자에 대한 사고 방식이 잘못 프로그래밍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잘못 프로그래밍이 되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대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도록 프로그래밍이 되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좀 역사적으로 흘러가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것의 행동이 좌우되도록 배워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났어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겠죠? 하나는 호랑이랑 싸우는 겁니다 두 번째는 호랑이를 피해서 도망가는 겁니다 여기서 호랑이랑 싸우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죠? 호랑이한테 잡아먹히겠죠 대부분 다 죽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호랑이를 피하는 사람들 호랑이랑 만났을 때 도망가는 사람들만 생존해서 그들이 자식을 낳고 자손들이 번영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것의 행동이 좌우되도록 배워왔습니다 우리가 호랑이를 만났을 때 뭔가 싸워서 깨부수자 이게 아니고 피하는 게 상책이다 피하자 이런 식으로 위험을 회피하도록 프로그램이 된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는 생존할 가능성이 높일 수 있고 그렇게 생존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험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계속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양육하고 있는 거죠 자녀에게 엄격하고 안전한 전략을 가르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호랑이 만나면 싸우실 거예요 그럼 대부분 시촌패가 다 죽습니다 우리는 다 피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생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재적으로 위험한 행동을 조심하는 것이 안전을 지키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믿어왔고 믿고 있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호랑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호랑이가 없죠? 이 조언을 따르면 어떻게 되느냐 잠재적으로 위험한 행동을 조심하는 것이 안전을 지키는 최상의 방법이라는 이 조언을 믿고 따르면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의 사람과 비슷한 평균적인 결과를 얻게 됩니다 무슨 얘기죠?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결과가 대체 무엇이냐 운이 좋으면 중산층에 진입하지만 운이 나쁘면 계속 중산층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지금 안전을 바탕을 둔 그 선택들을 하실 경우에 내가 운이 좋으면 중산층이 될 수 있습니다 최악인 최하층을 피할 수 있어요 가난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최고 운이 좋아봤자 중산층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톰콜리는 이것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톰콜리가 여기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경제적 독립을 얻는데 방해가 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이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경제적 독립을 얻지 못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럼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느냐 아닙니다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도 똑같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럼 어떻게 달라지느냐 어디서 달라지느냐 두려움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호랑이를 피하는 사람들은 계속 피하는 거죠 그런데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호랑이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호랑이를 어떻게 함정을 빠뜨려서 호랑이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했을 때 호랑이를 좀 이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안전하게 가느냐 이렇게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고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해 현명하게 해보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당연히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됐겠습니까 위험을 무조건 피하는 것이 아닌 위험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 위험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똑같이 두려움을 느끼지만 이 두려움을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투자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결코 우연이나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대중에게 두려움을 일으키려는 속삼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그 두려움을 조장하고 강조하고 두려움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자산관리사들입니다 자산관리사를 찾아가는 대다수는 결국 가난해지는 재무설계를 하게 됩니다 자산관리사들 하는 말이 대체 뭐가 있죠? 정기적으로 돈을 저축해서 뮤추얼 펀드나 보험이나 이런 데다 가입하시고 시간이 흐르면 돈이 쌓이게 되고 65세부터는 퇴치점보다는 조금 줄어들긴 하지만 그런 대로 은퇴할 수 있는 생활자금을 나눠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재무설계사들이 재무관리사들이 만나면 공포 마케팅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려움을 불러일으켜서 자신들이 관리하고 있는 금융상품을 파는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는 거죠 그런데 톰콜리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대체 무엇이냐 사람들은 퇴직하면 소득이 줄어든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퇴직하면 소득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건가요? 우리는 여기에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께 재무설계 재무관리해주는 재무설계사들은 성공한 투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금융상품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운 사람들이지 그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금융상품을 좀 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의 조언은 대체 어떤 조언이냐 퇴직 후에 소득이 줄어드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적인 플랜을 따르는 조언을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톰콜리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전문가와 가짜 전문가에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가짜가 혼재되어 있어요 막 섞여 있어요 국가는커녕 사업체 하나 운영해본 적이 없는 정치 전문가들도 많고요 경기에 한번 뛰어본 적도 없는 축구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또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마다 새롭게 등장하는 부동산 전문가들도 엄청나게 많죠 전문가가 정말 많지만 대부분 쓸모가 없는 가짜 전문가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진짜 전문가와 가짜 전문가를 구분할 줄 일단 알아야 되고 가짜 전문가의 이야기들을 듣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첫 번째 위험을 회피하도록 프로그래밍이 되었고요 아까 우리가 두려운 말 얘기했죠 호랑이 같은 얘기 그리고 두 번째 전문가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진짜 전문가 가짜 전문가 구분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부자가 되지 못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돈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래서 진짜 전문가 가짜 전문가를 구분하고 그리고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게 톰 콜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부분의 사람은 왜 부자가 될 수 없는가에 대해서 부자 습관, 가난 습관의 저자 톰 콜리의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입니다 고맙습니다 спрос